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7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건모씨의 노래 미안해요 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 아시는 분 많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찌질한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G키보다 반음 높은 A플래키에요. A플래키와 그리고 C키보다 반음 높은 D플래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조되면서 노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음씩 내려서 G키와 C키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1프렛에 끼우고 G, C키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이따가 연습해보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G키인 곡은 보통 시작하는 코드를 G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G로 끝나요.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는 G키 부분에서는 A-7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C키 부분에서는 D-7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코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와 다른 코드로 노래를 시작을 하면 뭐랄까 코드 진행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곡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 보시면 Am, Am7, Am7, A7도 나오고요. 그리고 Gmaj7이 코드가 두 개의 폼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Gmaj7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잡고 이 메이저7은 이렇게 잡아요. 이거를 그대로 올려서 이게 G코드, 이게 Gmaj7 이렇게 되는데 이 곡에서 이렇게 잡으면 조금 어려워요. 아르페지어 할 때 새끼손가락 떼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중지, 약지 새끼로 Am 모양, Bm 잡는다 생각하시고 Am 모양 잡으면서 범지로 6번 줄 3프렛 그리고 5번 줄과 1번 줄은 안 칩니다. 그래서 6, 4, 3, 2 이렇게 아르페지어로 연주를 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잡아 보시고 그 다음 G7 코드 그리고 Emaj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리듬 스트로크 할 때는 이렇게만 잡아도 되죠. 5번 줄 2프렛만 잡아도 되는데 이 곡에서는 Emaj7 근데 여기 기본 폼이고 이걸 다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번 줄 2프렛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E7 코드 그리고 Dm7 그 다음에 Cmaj7 그리고 Bm7까지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아르페지어 패턴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아르페지어 패턴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 들어갈 때 1, 2번 줄도 같이 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먼저 Am 잡고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이 곡 배우면서는 중간에 약간 바뀌는 부분도 연습해 볼 텐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턴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 3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입니다. Am7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칩니다. Am7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Am7 슬래시 B죠. Am7을 유지한 상태에서 베이스만 B 그러니까 4번 줄 개방연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G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전주 부분에서만 아마 이렇게 잡을 텐데 아까 연습했던 이거 6, 4, 3, 2 검지, 중지, 악지가 4, 3, 2번 줄로 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전주 부분 원곡에서 피아노 연주가 이런 느낌의 코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G 메이저 7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E 마이너 7 부분은 원곡의 멜로디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E 마이너 7 2번 줄 3프렛 하나 잡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검지로 4번 줄 2프렛 잡는 게 좋아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G 메이저 7과 E 마이너 7에서는 오른손 검지, 중지, 악지가 4, 3, 2번 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A 마이너 7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랫줄 노래까지 들어가 볼 거예요. 시작 부분에서 연주한 코드가 다섯 번째 마디 노래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A-7 슬래시 D 여기까지는 똑같고 G-7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지 안 잡아도 되죠. 안 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E-7도 이렇게 2번줄 3프렌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아홉 번째 마디 이 부분은 탑 악보가 없는데 윗부분 연주랑 같습니다. G-7까지 이렇게 똑같이 치고 맨 마지막 E-7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원곡의 멜로디를 살짝 가져왔어요. 여기도 어려우시면 그냥 E-7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E-7 보여드리면 이 부분 연주하고 A-7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대는 이렇게 2절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E-7 같이 해볼게요. A-7까지 시작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디부터 아랫줄 더돌이표 있는 부분까지 하고 2절 부분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vistaますか 그다는 3—4—3—3—4—3—4—13—2—1—2 defined 그대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부분 부르고 아랫줄 아홉 번째 마디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지나갔기 때문에 점프해서 13번째 마디 2번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도 Am7, D, Gmaj7까지 똑같고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도 원곡의 멜로디를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 어려우시면 그냥 계속 Gmaj7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준의 세 번째 마디 Gmaj7에서 이렇게 쳤고 마지막 마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Sol, Pa, 파샵이죠 파샵 치고 나서 아랫줄이 열곱 마디 Dmaj7 여기 Pa로 Sol, Pa샵, Pa 이렇게 멜로디가 연결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마디 같이 해볼게요 Dmaj7까지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열 세 번째 마디부터 Dmaj7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작 세상 세, 네, 밝게 비춰 세, 네, 추네요 세, 네, 추네요 세, 네 이렇게 파샵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Dmaj7, G7, Cmaj7, A-7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연주하고 아랫줄 내려와서 Bm7 약간 갑자기 나오는 느낌 있죠 Bm7 나오는 거 기억해 드시고 E7 Am 그리고 맨 마지막에 A7 부분도 원곡에서 멜로디를 가져왔어요 요 부분도 어려우시면 그냥 계속 치던 패턴대로 치면 됩니다 A7 부분 지금 악보 보시면 처음 두 박자는 패턴대로 이렇게 치는데 A7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바로 앞에 A마이너죠 A마이너에서 지금 검지가 2번 줄 1프렛 잡고 있는데 이거 밀어서 A7 이렇게 이렇게죠 이렇게 두 박자 치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 두 박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D-7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A마이너부터 시작해서 D-7 들어가는 부분까지 먼저 연습해 볼게요 시작 A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9마디 B마이너 지나고 E7에서는 두 박자 치고 하나 둘 치고 나서 드르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열일곱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 볼게요 시작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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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nào 3, 4, Pm, 3, 4, D7, 3, 4, Am, 3, 4, A 3, 4, Cm, 7, 3, 4, Bm, 3, 4,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마디 A-7부터 G키로 다시 바뀝니다 연주는 아까 노래 시작하는 부분 연주랑 똑같은 코드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37마디 첫 번째 마디 사랑해요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 간주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간주 치고 있으면 그냥 기타 하나로 이렇게 아르페지오만 치고 있으면 되게 뭐랄까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Gmaj7 첫 번째 마디까지 친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42마디 부분에 맨 마지막에 E-7, A7 각각 두 바깥씩 있죠 이걸 치고 이렇게 이렇게 친 다음에 DSR 코드 라고 되어 있죠 세뇨를 먼저 따라가면 17번째 마디 그대의 생일날 이 부분으로 갑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부르고 2절 부분 부르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33마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오른쪽 위에 포다 있죠 포다를 따라서 점프를 하면 47마디 이제 노래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댈 사랑해요 Am7, D, Am7, 세 번째 마디 Am, D 이렇게 계속 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Gmaj7으로 드르릉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드르릉으로 끝내셔도 되고 Gmaj7이 두 마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곡 멜로디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원곡이랑 비슷한 느낌으로만 했고 그래서 Gmaj7 이렇게 잡고 4, 3, 2, 1 드르릉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느립니다 느리게 두울까지 한 다음에 8분음표 부분에서는 Gmaj7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치고 두울 그 다음에 드르릉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연주 악보와 노래 멜로디만 따로 정리한 노래 악보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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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nessee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건모 씨의 노래 미안해요 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반 키 낮은 걸로 해서 배워봤는데도 이 곡이 아마 가장 높은 부분이 라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부르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이 부르기에 알맞을 거예요. 아니면 카포 1, 2프렛 정도 띄우면 여자분들이 부르기에 알맞은 정도가 될 거고 남자분들은 오히려 이거 부르려면 차라리 5카포 정도 해서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